1문 입문의 챕터 4고요. 수동태입니다. 태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걸 voice 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능동태가 기본값이니까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번 챕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수동태 B 플러스 PP 형태를 다루는 것 그리고 주의할 시제 형태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 그리고 그냥 주의할 것 다 주의해야 돼요. 자 4형식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패턴 우리 4형식 뭐죠? give 명사 명사 걔네들이 수동태가 될 때 그 다음에 make A, B 목적어 목적격보가 수동태가 될 때 이렇게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유닛 15이고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우리가 3형식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기본 패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패턴이 3형식인데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이제 3형식 동사고요.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동사를 방금 본 것처럼 B 플러스 PP로 쓴다. 그게 바로 이제 수동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되어지다 또는 뭐뭐 당하다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34번에 A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자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럭이죠. 때리다, 치다입니다. 번개에 맞았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 동사를 하나 쓰시고 B 플러스 PP니까 현재면 M, I, E, Z, 과거면 was, war 쓰시고 과거분사 스트럭, 스트럭 써주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은 뭐 그렇게 수동태로 해주시면 되고 내려가시면 이제 시재가 붙어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수동태인데요. 이 세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일 때요. will be PP. 그래서 will be PP입니다. PP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죠. 어떤 표현으로. 그 다음에 진행수동이죠. 진행수동. 진행수동은 이제 말 그대로 진행형이면서 수동태가 합쳐진 겁니다. 비빙 PP 익힐게요. 비빙 PP. 비빙 PP입니다. 진행수동 비빙 PP. 그 다음에 완료수동. 완료수동. 해부빙 PP. 만약에 이제 과거 완료면 해드빙 PP도 있겠죠. 해드빙 PP입니다. 지금 입문에서는 아마 예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거예요. 해드빙 PP. 해부빙 PP. 이런 것들. 좀 더 복잡해지면 will have been PP. 이런 것도 만나게 됩니다. will have been PP. 미래 완료 수동인 거죠. 이렇게 수동태가 각종 시제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7번의 예문 보시면 will be guided by an expert. 우리는 안내되어질 것이다. 138번의 my favorite song is being played. 연주되고 있다. 연주되어지고 있다. 진행수동입니다. 139번 all the tickets have already been sold. 다 팔려버렸어요. 완료. 현재 완료이면서 완료용법이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느낌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war sold라고 쓰는 것하고 어떤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뉴스거리. 현재 완료로 우리 완료용법은 뉴스거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얘기 설명을 쭉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be guide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미래면은 will be guided 또는 be going to be guided 괜찮죠? 그 다음에 진행수동일 때 삐동사 하나 쓰고 being guided 과거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has나 have have been guided has been guided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2번에 보시면 the computer isn't being used now. 그 컴퓨터는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be being pp 진행수동이에요. be being pp 143번에 garlic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다. 사용되어져 왔다. 이거는 계속용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 유닛 17 갑니다. 주의해야 할 수동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동사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동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뜻을 갖는 동사를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비웃다. 그냥 love은 웃는 건데요. at이 붙으면 기분 나빠요. 누군가 날 겨냥해서 웃으면 기분이 나쁘죠. love at 비웃다구요. look forward to는 뭐뭐를 고대하다. 그래서 musical is looked forward to by musical lovers 뮤직러버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이 ash라든지 아니면 여기 look forward to 같은 이런 표현들을 다 붙여줘라. 이거죠. 수동태가 되더라도 빠트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동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수동태를 아느냐 모르냐보다도 이 구동사를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를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표현 12개인데요.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수거들이니까 다 챙길게요. 완전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너무 좋죠. bring about 뭐를 유발하다 초래하다 probe은 미루다 같은 것이고요. look up to 존경하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것들이 수동태가 될 때 이 뒤에 있는 뭐 표현들 전치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들 다 빠뜨리지 말고 수동태로 가져가라. take care of 수동태로 쓰실 때 will be taken care of 여기 taken care of 다 같이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닛 세븐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사람들이 뭐뭐라 말한다 사람들이 뭐뭐라 믿는다 이런 표현들 많죠. 그래서 say think believe 이런 거 그거를 우리 국어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다 라고 해서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괜찮아요. 그죠? 사람들은 주어가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같은 표현이지만 영어에서는 이 people say that 주어 동사 패턴이 제일 쓰이지 않는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는 빈도가 가장 떨어지고요. 1등은 가 주어 진조구먼 2등은 주어 자체를 이제 실제 주어 자리에 놓고서 투부정사를 곁들이는 그리고 이제 3번이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은 주어가 뭐뭐라고 말한다인데 실제로 쓰임은 3번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가 주어 진조어인 it is said that 또는 it is believed that it is 또 뭐 있나요? thought that 뭐 이런 표현들 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능동일 때 people say that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146번에 보면 it is thought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말로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요? 로봇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내려가시면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문법책에서 한쪽에 표로 정리된 표현들을 잘 읽혀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은 큰 부분을 이제 수동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쭉 쓰잖아요. 이렇게 쭉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된 것들 있죠. 표로 정리된 것들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수동태의 개념을 잘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있는 표현들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영어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 표현들을 쭉 정리해 준 이유는 수동태의 일대 뒤에 있는 이 전치사들이 있죠. 그것들을 빼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특히 여기 표시되어 있는 known be known 여기서 as를 쓰게 되면은 뭐뭐로 알려지다 to를 쓰게 되면 뭐뭐로 에게 알려지다 known for 하게 되면 뭐뭐로 유명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많이 다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표 정리된 대로 그대로 잘 외우시고 예문들 문장들 익히시고요. 유닛 18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give라는 단어가 사형식으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수동태가 될 때 그 첫 번째 간접인문문이라고 하는 누구누구에게 부분이 주어가 되면 자 누구는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엇무엇을 이렇게 돼요. 누구는 받았다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as given given an award 나 상 받았어 이렇게 되겠죠. I was given an award 이게 이제 수동태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뒤에 있는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가 되면 달라지죠. 그러면 on a word 이건 예문 좀 어색할 수 있긴 한데 on a word was given 한 상이 어색하다 그렇지만 to me 이렇게 되죠. 어색하다 어색하지만 그냥 형태만 익히기 위해서 볼게요. on a word was given to me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없던 to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데 모든 사형식 동사가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수동태 형태를 다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 이거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teach us french 그렇죠. 원래 teach도 이제 teach 명사 명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가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가 그래서 she teaches us french 우리에게 프랑스어를 이죠. 그럴 때 이 us가 앞으로 나가서 we are taught french 우리는 배운다 무엇을 배워요? 프랑스어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rench가 먼저 나가면 french is taught 누구에게 가르쳐집니까? to u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보시면 내가 taught 얘기하면서 이게 to 썼죠. 위쪽에서도 또 give 얘기할 때도 to 썼죠. 그래서 많은 동사들이 많은 사형식 동사들 명사 명사 패턴을 갖는 단어들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give부터 쭉 있어요. give show bring tell send and teach offer pay promise sell through ask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명식으로 바뀔 때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나가면 to를 씁니다. 전치사 to를 복잡하지만 어쨌든 형태 수동태 바꿀 때 to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있고요. 152번에 보시면 모든 왕들은 were given 받았다 title of 파라오를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the title of 파라오는 was given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to all the kings of Egypt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for를 쓰는 것도 있어요. for 어떤 동사들입니까? make buy find get leave choose keep cook order 같은 동사들이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태가 될 때 직접 목적어가 문장 앞에 나가면 for를 씁니다. 뒤쪽에서 그래서 the wedding was made for the groom 이렇게 해서 그래요. 원래 능동은 someone made the groom the wedding suit 인데 좀 어색하죠. 누군가가 신랑에게 wedding suit 를 만들었던데 오히려 이제 이건 수동태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wedding suit 는 만들어졌어요. 신랑을 위해서인데요. for를 씁니다. for to 안 써요. by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고자전거는 was bought 구입되어졌다 나를 위해서라고 해서 for를 씁니다. 자 유닛 19에 가시면 이번에는 o 형식입니다. 그래서 make a b입니다. make a b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이때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수동태가 됩니다. a b made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어 b pp 명사 보호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is friends considered his decision right 간주하다 그의 결정을 옳다라고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시고 his decision was considered right 옳다라고 여겨졌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돼요. make a b 구조 보시면 자 원래 능동 먼저 보시면 they should make the scoring process clear 그들은 만들어야 해 a를 b로 scoring process 를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로 바꾸시면 the scoring process 는 should be made 그리고 클리어는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죠. 목적격 보호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clea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has been called 삼다도 삼다도 라고 불린다. 그죠? 그리고 the blank was left empty 입니다. 그래서 이제 leave a b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leave a b a를 b 상태로 남겨두다 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left the blank blank 빈 거 빈 자리를 empty 한 상태로 두다. 이게 이제 능동 구조인 거죠. 주어는 blank를 empty 한 상태로 두다가 능동이고요. 수동태가 되면 방금 본 예문처럼 the blank was left empty 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형시까지 다 살펴본 거죠. 4강이었고요. 수동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2 3 4 2 5 5 6 감사합니다.